네, 반갑습니다. 남혜영입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원회방정식, 소당한 원회방정식 들어갈게. 원회방정식에서 이번 시간에 필수 유형 1부터 해가지고 2, 3까지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19번 정도까지 문제 끊어서 풀 건데 우리 친구들이 저하고 이번 강 클릭하면서 선생님이랑 이번 강 온전히 함께 할게요 라고 하는 친구들한테는 19번 문제까지 가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길어질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제 한 문제 한 문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셨죠? 자, 1번의 문제부터 갈 건데 원회방정식 역시 한 문제 한 문제당 필요한 개념들이 있을 수 있어. 그러면 그 개념은 따로 정리를 하면서 그냥 문제를 풀 거예요. 자, 1번 중심이 y축 위에 있고 3,0이랑 2,-1을 지나가는 원회방정식을 구하라. 일단은 원회방정식을 구하는 건데 원회방정식 하면 뭐하고 뭐가 중요하냐면 중심이랑 반지름이 중요하지. 왜냐하면 중심 나와, 반지름 나와 그럼 얘는 지 모습을 다 드러낸 거기 때문에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망을 구할 때는 중심이랑 반지름을 알면 돼요. 근데 여기 문제에서 힌트를 많이 줬잖아요. 그렇죠? 중심이 누구 위에 있어? y축 위에. 그러면 x축 위에 놓여져 있는 점이랑 y축 위에 놓여져 있는 점에 대해서 보시면 x축 위에 놓여져 있는 점은 특징이 뭐야? 누가 0이야? y가 0이에요. 그래서 얘는 x축 위에 놓여져 있는 점은 a, 0이다. 항상 이렇게 생겨. y가 0이니까. 근데 y축 위에 놓여져 있는 점은 누가 0이야? 자, y값은 변하지만 x는 늘 0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0, b예요. 이렇게 생기는데 얘는 중심이 여기 있대. 이렇게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중심을 모르기 때문에 중심을 0, b라고 설정을 하고 반지름은 그냥 아래라 설정할게. 반지름 모르니까. 이런 원의 방정식을 세운 다음에 두 점을 지나간대. x랑 y에 두 점을 대입해. 그러면 b랑 r에 관련된 식이 두 개 나오겠지. 두 개를 연립해. 그러면 b하고 r이 나오지. 그럼 원이 끝난 거죠.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얘는 x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은 r제곱이다는 원이고요. 3, 0을 넣습니다. 3, 3, 9. 그 다음에 여기 0 들어오니까 플러스 b제곱. 이거는 r제곱이다. 식 하나 나왔고. 자, 이거. 이 4. 여기 1 들어와. 마이너스 1. 더하기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은 r제곱이다. 식이 두 개가 나왔지. 식과 식을 연립할 거니까 빼겠습니다. 자, 빼면은 일단 r제곱이 날아가니까요. 자, 빼면 9에서 4를 빼니까 5가 나오고. 자, 여기 2 이거 빼면 플러스 b제곱에다가 자, 빼기.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이 되고요. 오른쪽은 0이겠지. r제곱, r제곱 빠지니까. 자, 여기가 계산이 되면 1 플러스 2b 플러스 b제곱이 되고요. 자, b제곱에서 b제곱은 빠질 거니까 5 빼기 1에 그 다음에 빼기 2b. 이것이 0이다. 자, 그럼 마이너스 2b가 무엇이냐면 4가 1로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4 b는 2지. b가 2면은 이제 우리 R 구해야지. b를 여기다 넣으세요. 2, 2, 4 9하고 4 더하니까 13 r제곱은 13 r은 뭐 루트 13인 것이고 자, 원방정식 이제 세우도록 하자. 자, 원의 방정식은 x의 제곱에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은 13 자, 요렇게 정답을 완료하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네, 괜찮죠? 넘어갈게요. 자, 2번 중심이 여기 위에 있구나. 그러면 이제 지금 내가 x축 위에 있는 점과 y축 위에 있는 점을 알려줬잖아요. 아까 처음에 문제에서 중심이 어떤 직선 위에 있다. y는 자, x 더하기 1 위에 점 자, 여기 위에 점이라고 하면 그 점은 어떻게 생겨야 돼? 내가 이걸 t 콤마라고 놓는다면 t가 들어갔을 때 y는 t 플러스 1이 돼야 돼. 그러니까 얘는 t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점인 거지. 여기 위에 점은 요런 식으로 세팅할 수가 있어. 중심이 또 그렇게 생기고 얘하고 얘를 지나가는 원에 이번에는 넓이를 구하라고 하니까 이 원의 반지름을 구하면 돼요. 어차피 구하는 방법은 똑같으니까 바로 구해보도록 할게. 자, 중심이 여기 위에 있다. 중심의 좌표를 내가 뭐, 여기 a 안 쓰였죠? 자, a 콤마 뭐, t 콤마 t 플러스 1 또는 a 콤마 a 더하기 1 자, 요게 중심이다라고 놓을 수 있겠죠? 그럼 원의 방정식이 어떻게 생겨? x 마이너스 a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y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자, 이거는 r 제곱으로 생기거든? 자, 요렇게 생기거든? 근데 두 점을 지나가니까 두 점 대입 자, 첫 번째 여기다가 1 대입하니까 1 마이너스 a의 전체 제곱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y 대신에는 6이 들어와야지 6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은 r 제곱 자, 선생님 긴장해. 왜냐면 이거 산수가 좀 많을 거니까 자, 마상 콤마 2를 또 대입해야 되죠. 여기는 마상 마이너스 a의 전체 제곱 플러스 여기는 2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은 r 제곱입니다. 이 두 식을 쿵쩍쿵쩍 연립할 거예요. 자, 첫 번째 요거 이제 제가 이제 열심히 산수를 할게요. 1, 1은 1 마이너스 2a 플러스 a의 제곱 자, 얘가 5잖아. 5에서 a 빼니까 5, 5, 25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a 플러스 자, 말하면서 까먹었어. 5 마이너스 a의 전체 제곱 자, 25 마이너스 10a 플러스 a 제곱 자, 요게 돼요. 이게 r 제곱입니다. 첫 번째 거. 플러스요. 첫 번째 거 정리하고 아래 거 풀게요. 첫 번째 거는 지금 2a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a 자, 플러스 26은 r 제곱입니다. 자, 괜찮죠? 자, 요거. 자, 갑니다. 3, 3, 9 그 다음에 플러스 6a 그 다음에 a 제곱 거기다가 2에서 1 빼니까 1 마이너스 a의 제곱이야. 1, 1은 1 마이너스 2a 플러스 a 제곱은 r 제곱이다. 라고 해가지고 2a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a에 플러스 10이 r 제곱이네. 자, 요렇게 되죠? 자, 식에서 식을 지금부터 빼자. 자, 여기서 요기를 요렇게 슉 빼버려. 자, 빼버려. 그럼 여기 2a 제곱, 2a 제곱 r 제곱, r 제곱 없어지면서 마이너스 12에서 4의 빼니까 마이너스 16a 괜찮지? 그 다음에 여기서 빠져야 될 거 26에서 10을 빼. 그러면 16이지. 그래서 더하기 16 더하기 16은 0이다. 그래서 a가 무엇이냐면 1이네요. 다행스럽게도 a가 1입니다. a가 1이면은 이제 우리 알고 해야 되니까 어디다 넣을까? 여기 아래쪽 요식에다 넣을까요? a다가 1을 넣을게요. 1, 1 넣으면은 얘가 2 더하기 4 더하기 10이어가지고 r 제곱이 몇이냐면은 16입니다. 자, 되었어요. 원의 넓이를 구하라는데 r이 나오면 끝나는 거잖아요, 얘는. r 제곱이 16. 원의 넓이는 반지름, 반지름, 파이. 그럼 r 제곱이니까 벌써 반지름, 반지름 곱한 게 나왔죠? 16파이가 정답. 원의 넓이는 16파이. 자, 이렇게 정답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의 정답은 16파이. 자, 이제 3번 갈게요. 자, 이제 3번 갈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